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지텔프 선생님 정재현입니다. 자 우리 요즘 지텔프를 통해서 또 중요한 트렌드를 살펴볼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험을 매달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트렌드가 있다면 잘 잡아드릴 거니까요. 요즘 지텔프 코너를 통해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NG 고난도 유형입니다. 즉 ING가 정답이었어요? ING가 정답이었는데 다 틀렸던 유형인데 앞으로도 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얘기를 지금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이요. 486회 며칠 전 지텔프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포인트를 살펴볼게요. 오답률 높은 문제의 마이드를 틀렸던 문제인데 2랑 ING 2랑 ING 2랑 ING 둘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선택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그렇지 빈칸 앞에 동사를 받겠지. find, make 외운 동사예요? find the ING, find the TO, make the ING, make the TO 외운 동사예요? 아니잖아요. 자 이 문제 풀 때 여러분의 속마음은 이거일 거예요. find가 부정사를 목적으로 지혔나? 동맹사를 목적으로 지혔나? 부정사를 목적으로 지혔나? 동맹사를 목적으로 지혔나?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법체계 찾아봐도 좀 전에 보였던 find 그리고 make 동사 뒤에 2가 오는지 ING가 오는지 안 나와 있어요. 사전에 find랑 make 동사 부분을 양경상자 찾아봐도 바로 뒤에 2나 ING 안 나와 있어요. 아니 문법체계도 없고 사전에도 없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란 말이야. 그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은 도대체 뭘까요? 자 볼게요 여러분. 처음 출제된 거 아니에요. 똑같은 포인트가 ZT4 428회가 언제냐면 2020년도 2020년도 2년 전인데요. 11월에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이 한 회차의 두 문제 바로 지난 회차의 두 문제랑 똑같죠? 출제됐어요. 똑같은 포인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알아둬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두 ING, 두 ING 보이죠? 그러면 빈칸 앞에 동사를 확인할 거 아니야. keep 하고 regard 가 있어요. 선생님 keep ING잖아요. 그래서 ING 했는데요. ING 맞습니다. 그러나 keep ING 포인트로 푸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얻어 걸린 거예요. 뭐뭐 하는 것을 유지하다라고 하는 그 keep ING 있잖아요. 우리 외웠던 거. 그제? 어 그거 맞는데 근데 이거는 그 keep ING 그거 아니야. 그럼 뭐죠? regard라는 동사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간주하다. regard 뒤에 투 오른지 ING 오른지 외운 적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뭘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동사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에 나왔던 동사들은 뭐죠? make, find 구요. 그리고 좀 전에 봤던 동사가 keep 하고 regard 2년 전에 출제됐던 동사 이 네 가지 동사들 뒤에 빈칸 딱 나와서 뭐가 정답이었어요? 그렇지 I인지가 정답이었는데 이 네 가지 동사의 공통점은 뭘까? 우리가 왜 동사 외울 때요. 동사 외울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deny, deny 이런 거. deny, ING 이렇게 외우잖아요. 뭐뭐 하는 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 동사들 뒤에 그냥 ING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 포인트는요. 이 네 가지 동사들의 공통점이 바로 오형식 동사로 쓰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또 영상 끄지 마세요. 오형식 하는 순간 내가 들을 거 아니다. 어렵다. 여러분 안 어려워요. 영문법이 진짜 안 어려워요. 정말 재밌어요. 진짜 재밌게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렵게 배워서 그래. 너무 어려운 용어들에 파묻혀가지고 용어들 폭격에 힘들어서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자 무슨 얘기야? 오형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죠. 그죠? 영어에 뭐를 설명할 때? 동사를 설명할 때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 뒤에 오는 형태가 동사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를 크게 나눈 게 다섯 가지라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5형식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세요. 무슨 얘기냐? 동사 뒤에 목적어 오는 건 익숙하잖아요. 그죠?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할 때 love 뒤에 목적어 you 오죠. 동사 목적어 아주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목적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어 뒤에 뭐가 붙는 동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붙어? 목적격 보어라는 게 붙어예요. 자 그러면 목적격 보어가 딱딱하지만 쉬운 말이에요. 보는 보충하다. 보충하다. 자 그래서 동사가 나오고 어떤 특정 동사가 나오면 이 동사들은 목적어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어를 뭐해주는 거예요? 보충해주는 말이 따라 나온다. 그런 동사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동사들이 다 모였어요. make, find, keep, regard 라는 동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문이 제일 좋아요. 뭔 소리인지 읽어보겠습니다. I made Sean a good singer. 션이 엄청 노래 잘하는 가수예요. 우리 션을 IU로 바꿔볼까요?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전혀 사실과 상관없습니다만 당연하죠. 저는 영어 선생님이지 당연히 보컬 트레이너가 아니니까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말이야 내가 내가 걔 내가 걔를 훌륭한 가수로 만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주어가 나예요. 내가 만들었다. made는 메이크 동사의 과거형이죠. 만들었어. 내가 션을 만들었어.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또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션을 만들었다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뭐를? 션을 뭐로? 훌륭한 좋은 가수로 만들었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할 수 있잖아. 그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고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메이크 동사 다음에 그냥 목적어만 나오고 끝나도 돼. 그럼 무슨 뜻이야? 뭐뭐를 만들다지만 뭐뭐를 뭐뭐로 뭐뭐를 뭐뭐로 만들다 라고 할 때도 메이크 를 쓴단 말이야. 질문 들어갈게요. 좋은 가수가 누구야? 여기서 내가 좋은 가수야? 안 해요. 누가? 션이 좋은 가수야. 내가 션을 좋은 가수로 만들었다. 션이 좋은 가수 맞제? 그러면 션이 목적어잖아. 좋은 가수란 션을 설명해 주는 말이죠. 즉 션이 누구인지 보충해 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목적어를 설명해줘. 목적어를 보충해줘.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도 볼게요. 제가 영어로 Please keep the door closed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keep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강의 듣고 있는 당신이 마음에 들어 만났어요. 만났어요. 뭔가 주고 싶어서 이 펜 선생님 저 그 펜이 너무 탐나요. 그러면 펜 가져 keep it keep 다음에 목적어만 나오고 끝나도 돼요. keep이 그럼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keep 계속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죠. 그죠? 가지다 유지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나 유지하다 라는 뜻에서 조금 더 확장돼서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나오면 무슨 뜻이게 목적어를 뭐뭐로 뭐뭐로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closed 가 무슨 뜻인데 닫힌이에요. 닫힌 그죠? 닫힌 형용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해? 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시켜 계속 문 닫고 있으세요. 계속 문 닫아주세요. 라는 얘기죠. 질문할게요. 뭐가 닫힌 상태요. 문이 닫힌 상태로 유지시켜달라는 거지. 그죠? closed 는 무엇을 설명하는 거지? 문을 설명하는 거예요. 목적어를 설명하니까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니까 뭐라고 한다고?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영어에 모든 동사가 그렇게 쓸 수는 없지만 어떤 동사들은 뭐가 나와요?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나오는구나. 그런 동사를 뭐라고 하죠? 오형식 동사라고 얘기해요. 그걸 다섯 번째 형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형식 몰라도 돼.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보호가 나오는 그런 동사가 따로 있구나. 그 중에 어떤 동사가 make find keep regard 동사가 지텔프에 출제됐구나.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그럼 포인트가 뭘까요? 이런 동사 make keep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포 가 오는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빈 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지텔프는 그죠? 왜?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뭐뭐를 여기 들어가잖아. 그치? 근데 영어에서 뭐뭐 하는 것 이란 말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하다가 동사잖아요. 하다가 동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다가 고잖아요. 그러면 가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요? 앞에 투만 붙여주면 되고 아니면 아인지만 붙여주면 가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요. 둘 다 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둘 중에 뭘 쓸까? 나 어떤 동사를 썼는데요. 동사 다음에 가는 것을 이라는 목적어를 넣고 싶은데 가는 것을 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한다고? to go going 그러면 to go 할까 고잉 할까 는 뭐가 결정이야? 동사가 결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동사 뒤에 다 외웠단 말이야. 그쵸? 열심히 외우셨잖아요. wish to plan to 이렇게 외워지고 기억나세요? 그쵸? 자 그런데 어떤 동사 오형식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오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투가 오니 아인지가 오니 그럼 뭐가 정답이라고? 아인지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텔프가 반복 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지텔프 유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동사 목적어 자리에 빈칸 나온다는 거예요. 투랑 아인지 그 다음에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포어가 명사 형태로 나오든지 아니면 형용사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깊게는 안 보겠습니다만 포인트 볼게요. 자 봐요. 케이티가 어떻게 돼요? 파운드입니다. 파운드가 무슨 뜻이야? 파인드의 과거 형태 맞죠? 자 다들 찾다 로 알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뭐뭐를 찾다 돼요. 그런데 목적어만 나오고 끝날 때는 뭐뭐를 찾다가 맞는데 이거 몰랐을걸? 생각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진짜? 네. 어떻게 쓸 때? 5형식 목적어? 목적격 포어가 올 땐 목적어를 뭐뭐라고 생각하다가 돼요. 선생님 그러면 찾다인지 생각하든지 어떻게 대수 구별합니까? 뒤를 읽어보면서 확인해야 되는 거야. 뒤에 뭐가 오는지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자 보세요. 케이티는 생각했다인지 찾다인지 확인해보세요. 뒤를 봤더니 리슨 투는 듣다죠. 리슨 투 뮤직은 무슨 말이야? 음악을 듣다죠. 그죠? 그럼 앞에 투가 붙든 ing가 붙든 듣는 것이 되잖아. 음악을 듣는 것이 되지.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음악을 듣는 것을 음악을 듣는 것을 찾았다? 좀 이상한데다가 음악을 듣는 것 뒤에 다른 말이 또 나와 있어. very relaxing 무슨 말이야? relaxing 릴렉스하게 만들어줘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그죠? 자 그럼 무슨 말이야? 아 케이티는 생각했다. 뭘 생각했어? 음악을 듣는 것이 매우 릴렉싱하다고 생각했어. 그럼 뭐가 릴렉싱한 것? 음악을 듣는 것이 릴렉싱한 거죠. 목적어고 목적으로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 맞아요? 다시 보세요. 목적어 뒤에 이렇게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말이 나올 땐 다 뭐라는 거야? ing ing 봐봐요. 봐봐요. 앱 우리 많이 쓰잖아. make 뭐지? 만들다죠. 만들다죠. 그럼 역시 뭐뭐를 만들다로 끝날 수도 있어. 목적어만 나오고 하지만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면 어떤 뜻이라고? 목적어를 뭐뭐로 만들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앱이 만듭니다. 보겠습니다. share your photo share photo 로는 무슨 말이에요? 너의 사진을 share 공유하는 거죠. 요즘 사진 공유 많이 하잖아요. 저도 sns에 계속 사진을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공유하는 것 이란 말을 투 붙여도 되고 ing 붙여도 되지만 지금 뭔데?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말이 왔어요. easy 무슨 말이에요? 쉬운이잖아. 아하 그 앱이 만들어줘볼 사진 공유를 쉽게 만들어줘요. 사진 공유하는 게 쉬운 거니까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게 easy 맞아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야. 이해 되죠? 아하 그래서 영어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easy가 형용사인 거 알아요. relaxing ing 붙이는 단어도 형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가 나오고요. 지금 포인트가 뭐야? 우리 시험 문제를 맞춰야 되나? 주어가 나오고 아직 포기하지 마요. 선생님 저 형용사 명사 모르겠고 해석도 잘 안 된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될 때 어떻게 문제를 풀지도 알려줄까요? 자 주어 동사가 나온대 그 다음에 빈칸이 나온대 투 할까? ing 할까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말이야 내가 전혀 외우지 않은 동사야? 그럴 수 있죠. 외웠으면 바로 투 ing 하면 되잖아. 그런데 얘들 다음에 얘들 다음에 이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가 나온다면 목적격 보호는 형용사거나 명사예요. 둘의 차이는 지금 지탈피 시험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가 나오면 즉 얘를 얘가 설명해준다면 답은 무엇이라? ing야. 자 그래서 볼게요. 요거 4개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 나올 때 뜻을 얘기해보세요. make 뭐뭐를 뭐뭐로 만들다 find 뭐뭐를 뭐뭐라고 find 뭐지? 생각하다 keep은요. 뭐뭐를 뭐뭐로 유지시키다 regard는 뭐뭐를 뭐뭐로 간주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렇게 어려운 동사들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보자.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시험 문제를 푸는 것처럼 가보자. 자 counsel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keep keep ing 이렇게 보통 풀지만 잘 봐요. ing 뒤에 지금 뭐가 있냐면 a fundamental part of the community 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 해석해볼까. 지역사회죠. 커뮤니티가 fundamental은 필수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그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의회가 의회가 keep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뭐를 farming farming이 뭐지 여러분 농사짓기에요. 농사하는 것 농업이에요. 그래서 농업을요 농업을요 뭐로 그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아 지금 딱 모양을 보아 하니까 keep 다음에 말이야 빈칸 나왔는데 말이야 명사가 나왔잖아 지금 어 나왔으면 명사지 뭐 그죠 그 뭐라고 뭐뭐를 뭐뭐로 유지시키다 farming 농사짓는 것을 그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 되는 거죠. 그걸 다 뭐한다고 아이안즈 두 번째 가보자 내 부모님들은 항상 regard 동사 나왔어요. regard 가 무슨 뜻이라고 간주하다요. 간주했습니다. 간주했습니다. 볼게요. own은 소유하다거든요. 갔다거든요. own a boat 가 뭐죠? 보트를 가진다. 보트를 소유한다요. 그치? 자 그러면 잠시만 간주했습니다. 보트를 가지는 것을 뭐로 간주했어요? as a symbol yeah symbol symbol 알잖아. 어? 뭐야 success으니까 성공의 symbol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as가 있을 수 있어요. regard asb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 뒤에 나왔다는 거예요. 보트를 소유하는 것이 뭐야? 성공의 상징이야. 심볼이 상징이라는 뜻이잖아. 이해 되셨어요? 그쵸? 그럴 때 다 뭐한다고요? ing 동사 목적어 동사 목 지금 바뀌었네. 바뀌어서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그쵸?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일 때 뭐해? ing 자 며칠 전에 있었던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find가 나왔습니다. find 빈칸이죠. 그 뒤를 보세요. 자 봐요. 우선 watch가 보다잖아. 그 뭘 봐?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쇼를 보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뭐가 나왔을 뒤에 entertaining 재밌는 entertaining 재밌는 이잖아요. 어떤 뜻이에요? 메가는 find 찾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뭘까? 생각하는 메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쇼를 보는 것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는 것을 어떻다고? 매우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가 재미있는 건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쇼를 보는 것이 재미있는 entertaining 한 거잖아.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거죠. entertaining 이게 형용사거든요. ing가 와죠? 그래서 구조를 아하 find 목적어 형용사 즉 목적격포로 볼 수 있다면 오영식 동사의 목적어 자리 뭐가 정답이야? ing 2번 보겠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며칠 전에 메이크 동사였어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메이크 만든다. 컷은 자르다죠. 뭘 잘라요? the grass 에요. 풀을 제가 안 잘라봐서 모르겠는데 풀을 자르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풀을 자르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a lot easier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러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 더 쉬운이에요. easier 비교급 뭐 됐다고 해서 전혀 특별한 것이 없고요. 얘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역시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음 뭐라고요? 아예 이제 자 그래서 오영식 동사를 처음 듣지 않았다 나 어느정도 알고 있다 해석이 어느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쉽게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해석이 안 되시는 분은 오영식 동사가 뭔지 대각 알겠어 라고 이해했다 할지라도 선생님 저 이거 구조를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동사 다음에 빈칸 나오고요. 그 뒤에 뭐 목적격 보호라는데 목적격 보호자 판단 못할 것 같아. 해석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어찌하꼬 그럼 어찌하꼬 잘 모르면 잘 모르겠다면 우리 잘 모르겠을 때 쓰는 스킬이 있잖아 잘 모르겠다면 오영식 동사 바로 뒤 빈칸 이거 기억해 줘야 돼요. 오영식 동사 뭐였어 우리 좀 전에 keep find make regard 했죠 keep find make regard 했는데 consider 동사도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consider 어차피 ing 하고요. 그치 이 동사들 뒤에 빈칸 나면 to ing 중에 뭐로 정답으로 ing를 하는 것이 어디에서 gtfs는 좋다라는 거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요. 바로 뒤에요. 무슨 얘기냐. make 다음에 바로 뒤가 아니라 make에 이렇게 빈칸 나면 투부정사가 정답 될 수 있거든. 조심해. make 바로 뒤에 나올 때 to ing 뭐야. ing ing 이해 됐어요? 오영식 동사를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뒤에가 목적격 보호해석이 안 된다 할지라도 모르겠다면 이 동사들 뒤에는 ing를 정답으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한 번 이 동사들을 소리내 뭐야. 이걸 외우는 게 포인트 아니겠어요. 따라합니다. find consider make regard 한 번 더 keep find consider make regard 오케이 도끼 여기까지.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고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컨텐츠를 만드는 정재환 어학연구소의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화이팅! 앞으로도 트렌드 놓치지 않고 다 잡아줄게요. 수고하셨습니다.